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사업관리 이후 사업관리 방안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, 위험관리, 일정관리를 한 페이지씩 정리하고 상세히 도식화하여 정리합니다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여러 페이지로 하면 좀 집중도가 떨어져서 발주사에서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어려워 하시기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는 이거다 이렇게 관리한다 그럼 위험관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험관리를 합니다 일정관리는 이런 방안으로 합니다. 도식화를 꼭 해서 한 장씩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